아, 그렇죠. 네, 점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. 네. 와, 응. 근데 세간에 내가 막 무당 많이 만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와, 응. 와, 응. 아니 어떻게 된 건 명수 씨가 뭐 다 제보한 거예요? 취재한다고 그러는데 명수 씨가 그거 했어요? 아이고, MBC에서 좀 알아서 어떻게 소문이 돌아와주고. 아, 참 큰일 났네, 진짜. 큰일 났네, 진짜. 큰일 났네. 아, 왜, 왜 그래. 왜 그렇게 나한테 무슨 원수가 있다고 왜 그래. 원수는 아니고요.